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날 잡아넣으면 한 달이면 대통령이 하야하고 탄핵당한다고 했던 발언을 농담이라고 주어 담고 어디인지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이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김용남 전개혁신당 의원이 용산에서 연락이 온 것 명 씨가 본인 신변에 대한 안전보장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읽힌다고 주장했습니다. 명 씨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하야를 언급한 건 농담삼아 한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. 자신이 검찰 수사에서 구속이 안 되면 사람들이 겁이 나서 풀어준 걸로 보지 않겠느냐는 말도 덧붙였습니다. 또 탄핵 발언이 보도된 뒤 자신이 연락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.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검찰 연락은 아니라고 했습니다.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당한다는 얘기는 검찰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잖아요. 용산 들으라고 한 얘기고 바로 그 다음날 자기 얘기를 약간 주서 담는 듯이 하면서 연락 왔다 그랬잖아요. 맞아요. 검찰 아니잖아요. 어디서. 김용남 전 의원은 이제 명 씨의 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만약에 명태균 씨가 진짜 구속이 안 된다?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? 야 이거는 진짜 겁나서 못 잡아놓는 거구나. 저 정도로 경거망동하고 안하무인으로 나오는데 저걸 못 집어넣어? 아니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. 일단은. 명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명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에 관련된 결과입니다. 명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에 관련된 결과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